엄마야, 나 뮤비 좀 찍고 올게. 네. 안녕.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입니다. 저희는 지금 아이스크림 싱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예아!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하고 소녀소녀스러움을 볼 수 있는 뮤비인데요. 어떻게 나올지 빨리 보고 싶습니다. 생모습만 손질했어, 우리. 아이스크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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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레나 고메즈와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영상통화로 또 인사를 해봤고. 각자 이제 공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고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안녕! 안주야! 안주! 안주가! 오우! 이거? 안주! 이거! 안주야! 안주가! 안주가, 안주가. 안주. 그러면 형 하나 religiouslyстановained 구경하려고. 한길 흥부리 flights hak 이번 안무 킬링 포인트? 킬링 파트? 되게 쉬워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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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무가 기억이 안 나는데? 아 리사 있으니까 너무 웃긴데? 아이스크림 어땠어요? 틀렸어요? 감쪽같이 틀렸는데 우리 막내 겸중이 누구예요? 아유 운전 너무 잘한다 고 мел에 Pronounce 이건 워낙 즐겁고 바이온 노래이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도 다행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많이 기대해주세요.